퍼핏은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초과수익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운용자산이 천억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계속 초과수익을 냈다는 점이 놀랍다. 74년 중 7년은 S&P500 지수를 밑돌았지만 5년 연봉리 수익률, 10년 연봉리 수익률은 거의 모두 연 5%가 넘는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운용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말이다. 대가들이 세운 놀라운 실적들은 초과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대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능가했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가들이 접근 방식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적에서 배워 우리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들이 관행과 기법은 일반 투자자와 사뭇 다르다. 게다가 이들의 방법은 이상하리 많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대가들은 같은 곳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탐색하고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매 원칙도 똑같고 성공 투자 요소로 꼽는 태도, 기술, 행동도 똑같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초과수익 바이블입니다. 과연 우리가 시장에 이길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3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다는데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2021년 대세상승장에 드디어 나도 실력이 늘었구나 하고 웃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폭락장과 2023년 반등장을 겪은 후 느꼈습니다. 괜히 시장을 이기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요. 시장을 크게 이길 수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과 동일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을 이기는 대가들은 존재하며 그 대가들은 공교롭게도 유사한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10년 동안 수백 권의 책, 논문, 주주서안 등을 섭렵하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자도 10여 년간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투자 대가들의 모범 답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대가들을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 즉 원칙 3가지 2. 대가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고려하는 일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가들을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 주식은 다수에서 소수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간다. 시간이 지나면 다수가 지게 되어 있다. 이는 성공하려거든 소수처럼 행동하라는 의미다. 주식을 거래할 때 보통 사람의 습관과 성향으로 임하면 다수 쪽으로 끌려가 결국은 지게 된다. 1. 윌리엄 에크하르트 사실상 모든 대가들과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옹호하는 요소들은 주요 기둥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투자자는 독특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일관되고 규율있게 적용해야 한다. 투자 전략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철학과 비효율성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하면 남들과 차별되고 유연한 방법을 갖춰야 한다. 더욱이 투자자 자신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정한다면 투자 전략은 더 강해질 것이다. 둘째 투자 전략을 적용할 때 대가들의 특성은 독립성과 근면성 끊임없는 연구 신중함 지식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셋째 현명한 투자자가 투자 과정 전체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관찰하는 태도는 겸손함과 일에 대한 열정 인내심 감정의 분리 군중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등이다. 첫 번째 기둥 투자 전략과 규율 주식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인지평양이 갖는 강렬한 힘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겐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 전략은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과 실행 방법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분명하게 표현한 투자 전략 없이는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 아무런 강점 없이 경쟁하는 꼴이다. 투자 전략이 없는 투자자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소문과 투자 힌트에 민감해지고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된다. 즉 투자 전략은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이고 두 번째는 실행 방법입니다. 1.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 투자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요소는 시장의 작동원리와 투자자들이 실수를 바라보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 투자 철학이다. 효과적인 투자 철학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말이 되게끔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대가들이 투자 철학을 잠시 살펴보면요. 즉 투자 철학이란 시장의 작동원리와 투자자들이 실수를 바라보는 일관된 사고방식인데요. 이 책에서 주목하는 투자 철학에서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주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린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대가들은 이 적정 주가를 내재가치라고 부르며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내재가치를 따라간다고 주장한다. 또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폭은 매우 커질 수 있고 이는 심리, 군집행동, 착각, 관심의 불균형,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 등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게 대가들이 생각하는 투자 철학입니다. 2. 실행방법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은 반쪽에 불과하다. 투자 전략에는 기회를 포착하고 주식을 사고팔 때를 올바로 알려줄 실행방법도 있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철학이 같더라도 실행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가들도 직접 말하듯이 실행방법이 투자자의 성격 및 경험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가들에겐 편하게 생각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없다면 투자자는 감정의 압박이 클 때 자신의 시스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행방법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1. 주식 유형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주식의 유형이 다르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가치주를 선호하는 사람, 성장주를 선호하는 사람, 부실채권에 집중하는 사람, 아니면 칼 아이칸처럼 행동주의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2. 매수 포지션 또는 공매도 매력적인 주식을 매수해야만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 반면 매수매도 포지션 다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다. 짐차노스처럼 공매도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3. 레버리지 사용 여부 빚을 지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성공을 증폭할 수 있다. 물론 실패도 증폭된다. 내재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워렌버핏 같은 대가들은 레버리지를 멀리한다. 반면 레버리지 덕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포트폴리오로 살아남으려면 엄격하고 적절한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4. 단기 혹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자는 매수해서 매도하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 하고 장기 투자자는 주식이 계속 매력적인 한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려 한다. 대가들 절대 다수가 장기 투자가 이치에 맞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매수기에는 매우 드물고 단기 투자는 거래 비용과 세금 때문에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워렌버핏은 한 포지션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피터 린치처럼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을 수시로 바꾸면서도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투자자도 있다. 즉 여기서 보면 실행 방법은 개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가들의 공통점은 레버리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전략과 현명한 투자자 분명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엄격하게 적용한 시장 접근 방식이 없이 성공한 투자자는 있을 수 없다. 치열하기 짝이 없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전략이 있어야만 하는 건 자명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두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전략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 전략 선택 자신에게 맞는 투자 철학과 실행 방법을 찾으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성격과 관심에 맞는 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여러 번의 시장 순환 동안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지를 관찰한다. 또한 효과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가들이 말하는 좋은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효과적이다. 좋은 전략은 많은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대가들은 간단하고 집중된 전략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반복 설명한다. 미래를 바라본 투자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 모형을 이용하면 실수가 증폭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 역시 단점이다. 2. 광범위하고 유연하며 역동적이다. 비효율성이 오고 가는 시장에서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 하나의 섹터에만 집중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운신의 폭을 너무 제한받고 특정 섹터의 변덕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3. 투자자와 어울린다. 전략은 투자자의 성격과 기술, 취향, 관심 등과 어울려야 한다. 대가들에게서 영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대가들이 전략을 모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가의 전략이 자신에게도 꼭 맞는다면 예외일 수는 있다. 전략과 투자자의 궁합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궁합이 잘 맞는 전략일수록 투자자는 이를 구수하려고 한다.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전략이라면 어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전략을 바꾸려는 마음이 커진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투자자의 관심이나 능력, 취향에 어울리지 않는 전략은 투자자에게 시장을 능가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전략을 고르는 건 시작일 뿐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규율이다. 전략이 효과적이고 유연하며 투자자와 잘 어울린다면 세 가지 이유로 규율도 지키기가 훨씬 쉽다. 첫째,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투자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둘째, 투자 전략이 충분히 강범위하고 역동적이면 근본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다. 셋째, 투자자와 잘 어울리는 전략일수록 투자자가 회의를 느낄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잘 선택한 투자자조차 시장이 과열되거나 유행이 바뀌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시장이 과열될 때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버리고 트레이딩이나 투기로 전향하는 가치 투자자를 흔한 예로 들 수 있다.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둔 후 탐욕을 부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도 그런 경우다. 규율이 없는 투자자는 시장이 방향을 틀면 비극적인 결과를 막거나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대가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자신의 전략을 고수한다. 시스템을 신뢰함으로 군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며 관습적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대가들도 사람인지라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일부러 원점부터 검토하며 스스로 규율을 잡는다. 버나드 바쿠르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전략을 재확인하며 규율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특히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랬다. 미스터 마켓의 예측할 수 없는 변덕과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의 경쟁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수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는 투자 전략을 고수하기란 정말 힘들다. 조엘 그린브란트 두 번째 기둥 평생공부 여기서는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지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투자업계만큼 잘 들어맞는 것도 없다. 버나드 바쿠르 자신의 전략과 포트폴리오 내 모든 포지션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야말로 거의 모든 대가들이 한결같이 주식투자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례로 해지펀드인 타이거 컴리 에인슬리의 모든 투자 전문가는 세계를 넘지 않는 투자 포지션만 책임진다. 반면 모든 새로운 투자 포지션에 선행하는 조사기간은 수개월에 달한다. 이 정도로 집중하면 모든 투자 아이디어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지식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지식이 있으면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투자자는 애널리스트의 추천이나 투자인트에 의존하는 게으른 투자자를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둘째,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땐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잘 알아야 규율을 지킬 수 있다. 인지평양이 야기한 직감의 반대편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식은 위험을 줄여준다. 깊은 지식을 통해 현명한 투자자는 발생 확률이 높은 사건을 찾아내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포지션을 피할 수 있다. 대가들이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력 대가는 자신의 투자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자주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고통스러울 만큼 거래의 양면을 점검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2. 사용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해 투자 전략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회계 지식, 경영 지식 등을 철저하게 익힌다. 3. 능력 범위에 집중.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많은 대가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전문 지식이 있는 분야에서 저평가 주식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산업을 잘 모르는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 우위를 점한 채 경쟁할 수 있다. 4. 경험. 경험이 쌓일수록 대가들의 실력은 더 좋아진다. 경험이 아주 많이 쌓이면 심지어 무의식적인 경쟁력까지 생긴다.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본질을 즉각 인지할 수 있는 직관이 생기고 접변가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후천적인 소질이 된다. 어느 분야건 노련한 사람은 본능에 가까운 감을 얻게 된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버나드 바쿠르. 요컨대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보다 우월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자기가 선수로 뛰는 곳에서만 우월하면 된다. 줄리언 로버트슨. 두 번째, 독립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은 고사하고 시간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일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 좋다. 불행히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한 곳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찾기가 힘들다. 더 안 좋은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를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온갖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 추천에 의존하면 좋지 않은 결말을 볼 가능성이 크다. 투자의 세계에서 당신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반 투자자가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현명한 투자자는 우상 파괴자로서 다음의 방식을 통해 독립성을 보여준다. 1. 자신만의 생각과 노력 다른 사람에 의존하기란 쉽다. 반면 스스로 해결하려면 노력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며 필요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2. 어떤 종류의 힌트도 마다한다. 그럴듯한 투자 힌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가들은 투자 힌트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한다. 3. 현명한 투자자는 힌트 좀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등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어도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것을 경계한다. 시끄러운 곳에서 떨어져 있으려는 대가들도 많다. 존 템플턴과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에서 먼 곳에 본사를 차렸다. 많은 대가들이 투자에 관한 잡담이 무성한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대가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골라낸다. 대중매체나 사이버 공간의 주식 대화방을 멀리한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대가들이 생각과 의견을 편향시킬 수 있는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들이다. 세스 클라만가 워렌 버핏 모니시 파브라이 등은 책상에 블룸버그 터미널이 없다.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3.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심해본다. 대가들은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항상 의심해본다.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걸 잘 안다. 따라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아마추어 대다수가 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달에 겨우 몇 시간만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 전문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주식시장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곳이라 투자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노력은 필수다. 노력해야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관점에 확신이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시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행운의 보물을 이따금 발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1. 시장에 대한 열정 투자에 열정이 없으면 힘든 노력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열정 없는 사람들이 쉽게 지름길로 가려한다. 2. 지적 호기심 대가들은 새로운 제품과 기업, 투자 스타일, 시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질문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알아내려는 태도를 보인다. 전업 투자자 다른 투자 전문가들과 경쟁하려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하는 전업 투자자여야 한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가들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대가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관련 있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소화하고 빈틈없이 피드백을 수행하고 상의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잡음을 걸러내고 다른 투자자들이 무시하기 일수인 작은 글씨로 인쇄된 세부 내용을 일일이 읽는다. 오렌 버핏은 하루에도 몇 시간을 신문과 연차 보고서를 읽는 데 할애한다. 주식시재표에는 가끔 가다 눈길을 줄 뿐이다. 네 번째는 평생 공부입니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시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처하고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으려면 투자자는 공부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으려면 평생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오렌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는 버핏이 성공한 것은 엄청난 학습 기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분야에서 학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분야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투자 실수에서 배우는 건 둘째치고 실수를 돌아보는 경우도 매우 드문데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로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도한 자신감과 후견 지명 편향, 패턴 찾기와 같은 인지 편향 때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투자는 확률에 의존하는 분야다. 시장을 능가하는 주식을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시장을 밑도는 주식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투자가 갖는 확률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투자 과정이 맞는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운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는 능력은 투자의 세계에서 대단한 자산이다. 효과적인 평생 공부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겸손하고 겸허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다. 남탓하거나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대가들이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인 피드백 미래에 더 잘하기 위해 대가들은 어떤 수익을 냈는지 검토한다.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 자신에게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피드백에 들어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실적에 집중 대가들은 단기 요동을 무시한다. 우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의 전적으로 장기 실적에 집중한다. 2. 과정에 집중 대가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언제 과정에서 벗어나는지 면밀히 관찰한다. 자신의 투자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실수로 간주한다. 결과와는 무관하다. 예컨대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좋은 거래는 실수로 간주된다. 투자 수익과는 무관하다. 대안은 없었는지 검토 대가들은 실적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도 검토해본다. 대가들은 매도한 주식의 주가나 매수하지 않은 주식의 주가를 추적하는 습관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습관을 통해 투자 방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종목을 샀을 때 다른 종목은 나중에 후회할까 봐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가들은 대안까지 다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3. 기록 남기기 대가들은 자신이 잘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기록해둔다.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와 투자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록을 남기면 효과적인 피드백을 방해하는 인지평양을 방지할 수 있어 좋다. 이것도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피터 링치도 꼭 자신이 매매를 하면 자신이 매매를 한 이유, 시장의 분위기, 매매할 때의 감정 등을 꼭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2. 실수에서 배우기 대가들은 사업 분석을 한다.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다른 사람의 실수 역시 분석 대상이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다시 투자 전략과 투자 과정에 반영한다. 더욱이 실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손실로 잃은 돈은 수업료로 생각한다. 3. 시장을 배우려는 끊임없는 노력 대가들은 배움에 열심인 학생들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 미래 투자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5. 신중함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견이나 조언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대가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견이나 거래에 대해 입을 다문다. 대가들이 신중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투자 견해나 거래를 말해버리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해를 고수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는다. 둘째, 포지션을 밝히면 원치 않는 가격 움직임을 촉박할 수 있다. 특히 존경받는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다. 셋째, 대가들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나 실적을 떠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 세 번째 기둥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투자에 필요한 태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 헌드매니저에게 강한 자화와 오만한 마음이 문제인 이유는 많다. 먼저 오만은 자신과 탐욕을 부르고 이는 종종 치명적인 실수를, 즉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점을 잡으려 하거나 실수해서 배우지 않거나 등으로 이어진다. 둘째, 겸손함이 없는 투자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실적만 쫓고 도를 지나치기 쉽다. 모두 저조한 실적을 내는 지름길이다. 셋째, 오만의 눈이 멀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관론이 팽배한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위험을, 비관론에 압도된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적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가들은 자만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라는 격언을 신봉한다. 대가들을 연구하다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이나 기법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가들은 다음과 같은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겸손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가들이 면모 1. 현실적인 기대 대가들은 평범하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미친듯이 추구하는 일은 없다. 대가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달성 가능한 장기 연봉리 투자 수익률 아주 장기에 걸친 기간 동안 주식은 연봉리 7-10%의 수익률을 보인다. 연봉리 15-20% 수익률을 달성하기란 누구에게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연봉리 12-15%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목표치를 종종 능가하는 대가들이 많다. 2. 포트폴리오 승률 대가들이 포지션도 깜짝 놀랄 만큼의 비율로 심하면 50-50% 실패한다. 대체로 말해서 대가들이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률의 대부분은 전체 포지션의 작은 부분 아주 낮을 땐 10-20%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가들은 자신의 많은 포지션이 실망을 안겨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3. 수익률의 일관성 대가들은 시장을 매년 능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대가들이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언젠가는 투자 손실을 보내가 있었고 이따금씩 시장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대가들이 면모 2.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 주식 시장에 똑똑하고 효과적인 경쟁자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가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향계를 인정한다. 대가들은 자신이 주식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지표가 자신이 틀렸음을 알려주면 생각을 바꾼다. 쉽게 말해 대가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실수를 인정한다. 실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모든 걸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시장의 향방에 매우 조심스럽다. 단기 시장 전망을 물으면 한결같이 그런 전망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 라고 대답한다. 3.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대가들은 끊임없이 자문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특히 조심하는데 이런 순간에 자만심이 고개를 들고 과신이 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대가들이 잊지 않고 늘 수행하는 방법 두 개는 다음과 같다. 고려 중인 모든 거래가 잘 안 될 경우를 상상해 본다.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는 투자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부정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대가들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다. 특히 자신이 매수하려는 주식을 공매도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지 검토해 본다. 이런 방법이 좋은 또 다른 점은 투자가 잘못될 경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포지션을 정리하고 빠져나오기가 훨씬 쉽다는 점이다. 대가들은 모든 거래에서 자신이 시장과 비교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강점이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 3.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방향 전환을 결정한다. 대가들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입증되면 원래의 투자 아이디어와 배치되는 포지션도 기꺼이 잡는다. 대가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기 전에 여러 개의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열린 마음의 대가는 소위 종신비관논자나 종신낙관논자와 비견된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려는 인간들은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다. 5. 행동에 책임을 진다. 대가들은 투자가 실패해도 남탓하거나 외부 요인을 핑계삼지 않는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대가들의 면모 3은 잘 보정된 자신감입니다. 겸손과 겸양이 있다고 해서 자신감이 결여되는 건 아니다. 대가들은 잘 보정된 즉 넘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대중이나 일반 통념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 특히 시장의 감정이 고조되는 때일수록 잘 보정된 자신감의 진가가 발휘된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대가들은 투자 과정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다. 돈 벌 생각에 신난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제공하는 도전과 재미에 열정을 느낀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애쓴다.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창의적인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반면 과정이 아닌 돈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붓기 힘들다. 연차 보고서를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수구를 덜어줄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 요컨대 열정적인 투자자일수록 더 효과적인 투자 과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보다 열정이 모자라는 투자자 대비 경쟁 우위를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세 번째, 감정분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감정적일 수 있다.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수익을 맛보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등 감정이 많이 개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의 뇌에는 여러 종류의 감정을 올바로 처리할 회로가 없다. 공포와 탐욕,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온갖 값비싼 실수를 제지를 가능성이 크다. 대가들 역시 주가변동에 따른 감정 변화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다른 점은 적극적이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행동과 분리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고통을 참아내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기 통제를 잃지 않는다. 얼굴만 봐서는 그날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받는지 알 수 없다. 전형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감정을 분리하려고 취하는 방법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만족값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2. 어떻게 해서든 감정을 경계한다. 3. 투자 포지션에 애착을 갖지 않는다. 4. 돈 벌려고 투자하지 않는다. 대가들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한다. 5. 주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가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주가를 확인하지 않는다. 많은 가격 변동이 그저 우연의 결과라는 걸 잘 안다. 주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건 손익을 끊임없이 상대해야 하는 것과 같아서 감정적으로 탈진하게 된다. 주가를 드문드문 살피면 과민반응이나 손실의 빛 때문에 무분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낮춰준다. 4. 인내심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법칙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 할 일이 생길 때까지. 짐 로저스 근시한적으로 생각하고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돈만 쫓는 세상에서 인내심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덕이다. 사실 주식시장은 활동적인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주가의 급락이나 거품 혹은 무시되거나 그다지 인기 없는 주식처럼 근시한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회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는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비례 거래 비용과 세금에서도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와 관련해 해야 할 조사를 할 시간도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대가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인내심을 과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인내심을 잃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규율 2. 시장이 요동칠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담력 3. 불필요한 거래를 자제한다 4. 복리의 힘을 이해한다 장기에 걸쳐 특출한 불을 일구려면 꼭 특출한 연복리 수익률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대가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기막힌 힘이라고 언젠가 알베리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한다. 12% 수익률로도 포트폴리오를 6에서 7년마다 2배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쌓여 30년이 지나면 원금의 30배가 된다. 수익률이 각각 15%, 20%, 25%라면 30년 후 원금은 각각 66배, 237배, 808배로 늘어난다. 즉 25%의 수익만 올리면 30년 후에는 정말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목표가 100% 투자 수익률이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주식 대가들의 책을 많이 안 볼 때 그랬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얼마나 허황된 목표를 꿈꾸고 있었나를 알고 있고 요새는 목표 수익률을 25%에서 50% 사이로 확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달성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시로 주식을 사고파는 기간이나 개인을 투자자라고 부르는 것은 밤마다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을 낭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워렌버핏 첫 번째 매수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매력적인 매수 대상을 고른다. 둘째 주식을 살 올바른 때를 고른다. 매수 대상의 선택 대가들이 다른 점은 실사를 철저히 하고 진지하게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최대한 직접 실사를 수행해 독자적인 의견을 내려고 한다.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자신이 낸 의견에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본다. 내부자처럼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 또는 매우 노련한 투자자가 매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값싼 주식의 대부분은 값이 쌀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라는 사실에 대단히 진지하게 접근한다. 대가들은 얼듯 보기에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아무거나 덥석 매수하지 않는다. 매우 까다롭게 선별한다. 주식 투자의 성공이 까다롭게 선택하고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회피하는 데 크게 달려있음을 안다. 투기나 검증되지 않는 사업 사실상 복권과도 같은 주식에는 관심이 없다. 투자 업계가 경쟁이 치열하고 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탁월한 주식을 계속해서 찾아내려면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함을 잘 안다. 즉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이 강점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끝으로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의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한다. 진짜 매력적인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리피셔. 잘 알고 확신이 설 때 투자해야만 높은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조엘 그린 브란트 매수 과정 주식을 실제로 매수할 때가 되면 대가들은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1. 인내심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 기준을 놓고 타협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엄격한 기준에 맞는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2. 점진적 매수 대가들은 시간을 갖고 포지션을 구축한다. 하룻밤새 대규모로 매수해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주식의 적정 주가는 딱 잘라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주가의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때 시간을 두고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또 다른 장점을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이에 수반하는 무분별한 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이다. 3. 평균 매수 단가 낮추기 점진적 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일이다. 물론 최초의 투자 이유는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 투자자는 매력적인 주식을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다. 매도 방법입니다. 주식을 제때 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식을 언제 팔지 아는 것은 더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여전히 좋은 투자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 이론에 따르면 주가가 내재가치를 넘어서거나 추정한 내재가치가 현재의 주가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가 주식을 팔 때다. 하지만 밸리에이션 과정과 결부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에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 주식을 매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가 결정 과정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주가의 내재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의 확신과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른다.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는 일이 좀 더 유쾌한 작업이라는 사실도 주식을 파는 행위를 어렵게 만든다. 위에 나열한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본능이나 감, 소문 등에 의존해 주식을 매도한다. 이와 달리 대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매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철저하게 출구 전략에 의존한다. 매수 과정과 유사하게 매도도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짧은 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싫기 때문에 보유한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밸류에이션이 엄밀한 과학이 아니고 주식을 너무 싸게 팔 수도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도한다. 주식을 매도해서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한 후 새로운 상승장이 형성되어 주가가 오르면 후회가 밀려들기 마련인데 점진적으로 매도한다면 이런 후회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매도하는 기간은 주가와 투자자의 확신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주식을 팔기로 결정하기 전에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는지 보기 위해 항상 상황을 재평가해 본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주식을 판다. 1. 애초의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 2.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3. 주가가 내재가치를 훨씬 상해하고 있다. 4. 더 좋은 가격의 주식으로 대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초과수익바이블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좋은 책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놓은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 맞고요. 주식 투자 공부하시는 분, 초과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은 꼭 읽어야 될 책 같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서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 기회가 될 때 다른 부분도 꼭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 대가들이 원칙을 쫓아서 노력한다면 정말 시장을 능가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